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울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울면서 먹거나 마시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또 합격한 거 뻥이지 뻥치고 다른데 준비하는 거지 친척분들을 만나도 또 사기당한 거 아니니 그 회사 있기는 한 거니 그때 저는 미친 듯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을 내어서 눈물이 땀처럼 보이게 하려고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달리기 문화를 알리고 있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혹시 한강이나 공원에서 스포츠 브라탄만 입고 달리기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보셨다면 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탑걸즈 크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탑걸즈 크루는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 브라탄만 입고 러닝을 즐기는 여자들의 달리기 모임인데요. 이 탑걸즈 크루를 운영할 때면 종종 이런 스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미쳤나 봐. 야 관종 아니야? 네. 하지만 저희는 관종이 아니라요. 내 자신에게는 약간은 소극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심한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스포츠 브라탄만 입고 달리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저희는 여성의 당당함과 있는 내 몸 그대로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자유와 자신감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저희는 선언문을 읽기도 하는데요. 선언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만의 성장을 위해 경쟁합니다. 하나, 나는 내 뱃살이 가장 예쁘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배가 나와도 내 뱃살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음으로 달립니다. 하나,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응원해주고 배려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탑걸즈 러너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살결에 스치는 바람이 너무 좋아요. 혹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저는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면서 약간은 소극적인 분들이 이제서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거죠. 달리기는 위로 같아요. 사실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공대 출신인데요. 개발자가 됐지만 막상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제 적성이랑 전혀 맞지 않아서 저는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승무원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부터 중국어 공부, 구두 신고 걷는 연습, 그리고 머리 묶는 연습, 물론 다이어트까지 했고요. 그렇게 1년간의 노력 끝에 제가 정말 원하던, 제가 진짜 꿈꿔왔던 중국 항공사에 떡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와, 이제야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 터지기 마련이죠. 그때 당시 한국에는 사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 합격생들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총 200명의 합격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9명만 비자가 나오고 단 한 명은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저만 비자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울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울면서 먹거나 마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지냈고, 베개는 눈물로 항상 젖어 있었고, 휴지통에는 눈물 젖은 휴지로만 가득 찼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합격한 거 뻥이지? 뻥치고 다른데 준비하는 거지? 제 편이라고 믿었던 친척분들을 만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훈아, 너 사기당한 거 아니니? 그 회사 있기는 한 거니?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구석으로 숨게 되고, 저의 마음의 문은 닫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 울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날이 좋아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눈물이 흐르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단지 안을 울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그때 저는 미친 듯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을 내어서 흐르는 땀이 눈물이 안 보이게, 눈물이 땀처럼 보이게 하려고 달렸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은 해방감이 들고, 내 마음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달리기였어요. 그 후로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매일 달리기를 이어갔고, 마음 먹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 뒤에, 제 인생 두 번째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풀코스 마라톤에서는 길가에 러너들을 위한 표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표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길 끝에 답이 있다.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길 끝에 답이 있다고? 도대체 어떤 답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 4시간 동안 이 생각만 하면서 달렸어요. 그 전에는 달리면서 바깥 세상을 보고 항상 나의 시선은 외부를 향했었는데, 하지만 그 표를 본 순간부터는 신기하리만큼 제 시선이 내부를 향했던 거죠. 그 전에는 달릴 때 항상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 달리기 폼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면 어떡하지? 혹은, 와 저 사람 굉장히 멋있게 달린다, 부럽다. 하면서 외부 세상으로만 소통을 했었는데, 그 표를 본 순간부터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온 거지?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어떤 인생을 달리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러너스 하이는 사전적인 의미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그 고통이 정점이 이르는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쾌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제가 달리는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택배 기사님을 마중 나가는 것처럼, 정말 벗어발로 뛰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 무려 40km 지점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죠. 정말로 러너스 하이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동적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적과 명상은 분명 상반되는 단어인데, 이 둘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나에게 사과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나와 함께 의논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매일같이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시간만 허송세월을 낭비했고, 또 무기력감에 어떠한 시도도 못해본 채 주변의 쓴소리들로부터 감내해야만 했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과거의 재개에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어떠한 위로의 말들보다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달리기는 나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같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께서도 스스로에게 본의 아니게 했던 잘못이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의 자아가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달리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이 상처받은 자아를 스스로가 사과해주고 용서를 해주면서,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와 함께 의논하며, 지금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의논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풀코스를 9번이나 완주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비사막 250km의 울트라 마라톤, 또한 철인삼중까지 정말 다양한 길들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는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달리기로 직업까지 만들어버린 프로 앤잠러가 되었는데요. 한때는 정말 백수였지만, 지금은 작가, 강연자, 해병대 리더십 센터 강사, 혹은 심지어 러닝 이벤트 회사의 대표까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밖에 없었던 제가, 지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저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미련을 둔다는 것은, 내가 가슴 한켠에 정말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항상 제 시선을 내부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었던 것처럼, 제가 너무 힘들고 나약해졌을 때는, 항상 모든 것들을 세상 밖으로 원망을 보내고, 세상 탓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서는 제가 비로소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또 길까지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걸려오는 전화마다, 강연 취소 전화, 또 행사 취소 전화에 몇 달 동안은 수입이 0원이었어요. 또 저는 3월 달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혼식마저 취소됐습니다. 결혼 2주 전에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유 없는 고열에 시달렸고, 또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른쪽 어깨와 팔은 한동안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마냥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보다는, 제가 표어해 봤던 그대로, 길 끝에 답이 있다. 그 말처럼 언젠가 끝나게 될 코로나19의 그 끝, 그 끝을 위해 내가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현재와 미래의 나와 의논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나누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너분들과 달리기 여행을 떠날 때,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따기도 했고요. 2종 보통에서 바로 1종 대형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를 위로하기 위해 썼던 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서, 위로에 관한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됐습니다. 이 에세이 책 이름 또한, 정말 행복해지는 제목인데요.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진흙탕 길이고, 또 험난한 언덕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해답, 그 길 끝에서 내가 얻게 될 해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루하루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기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이 연기되면서, 어차피 신혼여행도 못 가니까, 그날 하루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자, 해서 결혼식 당일에는, 오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고요. 또 오후에는 노을이 지닐 때는, 면사포와 하얀색의 러닝복장을 입고, 버진 런을 달렸습니다. 손님 50분을 모셔서, 1인당 참가비 1만원씩 걷고, 저희 부부가 모은 돈 50만원을 합쳐서, 약수한 금액이지만, 100만원을 기부처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식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가 있는 덕분에,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가 정말 정식 부부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기도 하죠. 저도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저만의 방식인 달리기를 통해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물론 등산이나 책 읽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여러분만의 방식을 이용하셔서, 나를 만나셔도 좋아요. 달리기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별책 부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달리기의 정말 진정한 즐거움은, 나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달려보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보세요. 그 길 끝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새롭게 무장된 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나는, 어쩌면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러닝 전도사 안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